중국으로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70일 만에 검역, 격리 및 적응을 마치고 12일 대중에 공개됐는데요. 탁월한 적응 능력을 보인 푸바오는 오랜만에 만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특유의 먹방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 워룸 선수핀 기지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취재진과 푸바오의 팬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상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유튜브 등에서는 동시 시청자 수가 1만여 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공개에 앞서 푸바오는 실내방사장과 실외방사장을 잇는 동그란 문 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실내방사장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푸바오가 현지시각 오전 9시 38분쯤 약 300제곱미터 규모의 실외방사장으로 향하는 동그란 문의 철창살이 거치자 그동안 기대하던 푸바오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푸바오가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격리에 들어가기 전 3월 이후 약 3개월여 만인데요. 푸바오는 문이 열리자 긴장한 듯 사육사가 드나드는 문쪽과 옆 방사장과 이어지는 돌을타리로 향하는 듯 했으나 이내 적응하고 일반 공개를 축하하기 위해 대나무, 당근 등으로 만든 케이크가 놓여있는 평상으로 향했습니다. 푸바오는 평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대나무를 먹다 방사장에 있는 가짜 산을 타고 올라가며 호기심 많은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가짜 산에 올라서서는 대나무 먹방에 집중했습니다. 가짜 산에서의 먹방을 끝낸 푸바오는 조심스럽게 평상으로 발을 디뎌 평상에서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간에 떠도는 푸바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판다 보호센터 측은 푸바오의 탈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질 증가나 건선, 병원체 감염 등 건강 이상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털 색깔이 변한 건 푸바오가 벽이나 난간에 문지르고 노는 걸 좋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사육사 시장은 푸바오 정수리에 생긴 자국은 미인점이라고 표현하며 케이지 적응 훈련을 할 때 앉은 자세로 케이지 손잡이와 모서리에 기대고 차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내는 푸바오의 공개 소식이 전해지며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직접 확인한다며 내 눈으로 봐야겠다라며 중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 팬도 올려놓고 푸바오라고 해도 난 구분 못해 유튜브 보면 먼 개족같은 빨간함 몇 개 그려놓고 학대 증거 이지라라고 댓글 보면 푸바오 지킵시다 존나, 토나움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이와 반대로 푸바오 패밀리들이 좀 이쁘게 생기긴 함 푸바오 걱정할 시간에 가족 걱정하란 이야기가 제일 웃김 동물 사랑할 여유되고 시간 되는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챙길 시간 없을까 가족들이랑 다같이 화목하게 푸바오 걱정하고 아끼고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공개된 시점부터 푸바오가 다시 없을 행복만 누리는 판생을 쭉 살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버랜드 시절보다 더 크고 그 놀이 기구 소리, 사람 환호 소리 없고 자연에서의 새소리 들리고 조용히 먹방하는 거 보니 더 좋아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국에서 신경쓰고 많은 이들에게 입분받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푸바오와 사육사의 일상 등을 만들어 인기를 끌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중국으로 반환된 푸바오에게 함부로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는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 여론 무시 못하니까요. 어떤 네티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오늘 푸바오를 보고 다시 느낀다. 내 인생이나 더 신경쓰자. 푸바오는 행복하다.